와우, 마치 스테이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펙터에 연결해서 헤드폰 꽂아가지고 듣잖아요 근데 그거는 막 멀티 이펙터 중에 되게 좋은 것들, 요새 나오는 것들 이 정도여야지 들어줄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 최고인데요 이걸 버튼 하나로 클리어 톤으로 갑자기 변한 그리고 이걸 어플리케이션으로 톤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뮤지션들은 대기실에서 혼자 연습하기 완전 최고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려면 여기 뭘 꽂아가지고 거기서 헤드폰을 연결해가지고 듣거나 아니면 미니 앰프 같은 거 그런데 이거는 그냥 헤드폰만 있어도 되니까 정말 좋은데요 앰프 연결하고 연습하면 밑에 집에서 올라오잖아요 심지어 앰프는 밑에 집 아니라 옆에 집에 위에 집도 오더라고요 이건 방구석에서 연습하기 최고인 것 같습니다